그래서 제가 어디 사는 몇 살이고 누군지 이런 거 어디 사는지까지 얘기할 필요가 없구나 얘기해 드리려고 해요. 저는 올해로 21살 됐고요. 호랑이띠예요. 호랑이띠고 이름은 이태영이라고 합니다. 이태영이. 아 뭔가 들어볼 수 있나봐요. 지금 이분과 같이 제가 SNS나 유튜브에 이태영 검색하시면 저에 대해서 그래도 꽤 나와요. 그러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중간에 갑자기 튀어나와서 약간 어물쩡 어물쩡 에너지에틱 1절하고 트금슬금 들어가신 이분 소개 잠깐 짧게 할게요. 네 저는 태영이 친한 형 22살 김유성이라고 합니다. 머리를 짜신 것 같은데 되게 기억하셨네요. 밤털 같아요. 말씀하신 대로 저희 친한 형이고요. 앞으로 공연할 때 종종 찾아오실 수도 있어요. 그러면 어 그때만큼 친한 형. 어 그때만큼 밤털머리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재밌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러면 마지막 앵콜고 너무 오래 제가 시간을 끌었으니까 에이 팀 박스. 어 아니야. 여기 뒤에 보시면 상가가 있잖아요. 제가 앵콜고 공연까지 모두 끝내고 난 후에 뱅글뱅글 주변에 서성이고 있을 거예요. 그러면 재밌게 보신 분들 10원짜리, 100원짜리, 50원짜리, 1000원짜리, 5000원짜리, 10000원짜리, 50000원짜리 다 상관없으니까 조금씩만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